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전주시는 전주시 행정명령을 따르게 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자신들이 지은 시설은 발전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전주시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는 업체가 지은 시설은 발전시설이 분명하며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신문은 다음 달 16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2015년 일본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으로 일본 도쿄 교도소에 수감된 29살 전 모 씨의 어머니가 아들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며 빨리 한국으로 이송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 어머니는 지난 18일 교도소에 명회를 갔을 때 전 씨의 몸은 매우 야위였고 눈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일본의 전 씨의 이송을 요청했고, 현재 일본 측에서 이송 조건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후화가 심각한 전북 소방 헬기가 오는 2022년까지 교체됩니다. 전라북도는 전북 소방 헬기가 국민안전처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230억 원을 들여 교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소방 헬기는 1993년에 제작돼 통상 내구 연한인 20년을 넘었으며 연료탱크와 물탱크가 작고 탑승 공간이 적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제1회 국제종자박람회 개막식이 정세균 국회의장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에서 열렸습니다. 오는 28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행사 기간에는 종자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주재 전시관과 산업교류관, 전시포 등이 운영됩니다.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오늘 전남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번 박람회에 참여해 2023 세계잼버리와 삼락농정, 전북투어패스 등을 홍보했습니다. 한편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를 제도화하고,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시가 천잠산과 서곡지구의 숲 놀이터인 아이숲 두 곳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천잠산에는 나무 미끄럼틀과 숲속 오두막, 솔방울 농구대와 생태 연못, 서곡지구에는 정굴숲과 통나무 외다리, 모험 놀이터 등이 갖춰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가 만든 아이숲은 건지산과 남고산에 이어 모두 4곳으로 늘었습니다. 국제와이즈맨 전주지방이 전주시 동산동 주민센터에서 지역노인 300여 명을 대상으로 위안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노인들에게 후원 물품 등이 전달됐고, 대한노인회 전주동산동 분회에 청소년 장학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45살 A 실장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젯밤 11시 50분쯤 전주시 경원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운전석에서 잠들었고, 이를 본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적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았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0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2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1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일부 내륙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대체로 맑겠지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JTP 어드신뉴스 예고입니다. 전주시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팔복동의 폐기물 소각 발전소 건설업체가 부당하다면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가 일본 교도소에 수감된 남성의 어머니가 아들의 한국 송환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종자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국제종자박람회가 김제에서 개막됐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무형문화재 축제인 대한민국 무형문화재대전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JTP 어드신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JTP 어드신뉴스입니다.